뒤로 살짝 꼽혀주세요 앞에 무릎 구부리신 상태에서 자 중심잡고 할게요 시작! 마시면서 돌아가고 올라오세요 자, 앞에서 손이 그냥 앞에서 손이 그냥 설명하고 다른바 다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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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무릎 펴세요. 여섯 다시 무릎 펴주시고요. 일곱 무릎 펴요 여섯 다시 펴면서 아홉 다시 펴고 열 개 다섯 번 하나 다시 펴면서 둘 둘 하나 하나 다시 펴면서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다시 넷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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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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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다시, 움직이기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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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고, 다시, 다시 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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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, 한 번이 내려가요. 쭉 마시면서, 올라오세요. 하나, 다시, 조금만 더, 갔다가 올라오면서, 두 개, 조여서, 갔다가, 세 개, 팔꿈치 펴주세요. 네 개, 다시, 다시, 갔다가 후, 다섯, 다시, 마시면서 갔다가, 후, 여섯, 다시, 갔다가, 일곱, 다시, 갔다가 우리 열 개만 할 거예요. 여덟, 공개만 움직이면 안 돼요. 더 가요. 올라오시고, 한 번 더, 마지막, 올라오면서 쉬어요. 잘했어요.